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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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채고 다니는데 그냥? 아니 침대에 웬 해삼이? 아니 웬 물방개가? 와우! 애기! 애기 일어나봐! 아이고! 자,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애기 언제까지 거꾸로 할거야? 나와서 놀자! 아빠랑 응? 이쁘니? 일어나 보세요! 애기! 아휴... 애기 일어나서 활동 좀 하자! 이제 해셨어 이쁘다! 재미있는 놀이 하지? 아빠가 재미있는거 준비했어 사실 준비는 아직 안했는데 이제 할거야 아기 슬슬 일어나 이쁘니 어 세상 애기 지금 배고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야? 간절한 표정으로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애기 배고프구나 세상에 하지만 안 돼 우리 애기 아빠랑 재밌는 놀이 한 다음에 놀이해서 성공하면 그때 맘마를 획득할 수 있어 알겠지? 고양이 정서 교육에 아주 좋은 야구아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을 여러 개를 놓을 거예요 아주 여러 개를 엄청나게 많은 종이컵이 복도 한가득 애기가 맞추면 게임에서 이겨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아이고 그냥 무대보로 막 지나다니네 그냥 조심성이라고는 없네 누구들 먹어야지 그런지 자 우리 애기가 가장 좋아하는 맘마로 준비를 할게요 어 저희가 숲식회를 일주일에 하나정도로 먹는데 그거를 주도록 할게요 상쓰 상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벌써부터 그냥 허 눈댕글댔네 허 눈댕글댔어 그냥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말하네 자 이거 애기를 유인을 할게요 일단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먹고 싶어? 아이고 야 얼마나 먹고 싶으면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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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저 무수이만한 종이컵 중에 단 한 군데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이 먹고 싶지? 여기 먹고 싶지? 글루어 쉐어 글루어 쉐어 글루어 쉐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운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운데면 뻔하니까 약간 사이드에 있는 가운데 한 요정도 요정도에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숨기고 숨기고 제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에이 신나 상쓰 상쓰 가자 가자 먹어 보자 먹어 보자 아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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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밥그릇에 없어 애기? 아들 많이 실망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애기가 찾아야지 이거 재밌는 야바위 게임이라고 도박빙이 있어 그거 한 번 해보자 아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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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봐 저기 찾아봐 오래기 찾아봐 오래기 나 옳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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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찾아보자 그냥 찾아보자 찾기 싫어 찾기 싫어 오구 컴온 일로 왔나? 옳지 옳지 이 중에 있다 이 중에 있다 아들 찾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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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차고 다니면은 언젠간 찾겠는데 안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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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막 차고 다니는데 그냥 원 어젠 참 이uka 안 맞는다 Marx 오옹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 Oops 찾을거 같은데 없지 아유 오오. 오오, 좋은거 같은데 헐 어äus 오잠 아유 와우 와우 애기 찾았어? 이쁘니? 아구 찾았네 애기가 세상에 여러분 애기가 한 번에 찾았어요 한 번에 찾았는데 참고로 제이는 바닥에 있는 음식 안 먹거든요? 저 양반 감은 고양이라서 아떼? 보세요 애기 양반 감은 고양이라서 바닥에 있는 걸 안 먹어요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놔줬죠 바닥에 있는 거는 먹네? 가끔 먹어요 가끔 아니 여기 허시가문 32대손 허세이 우리 가문의 그 명예를 어? 이렇게 저버리면 어떡해 자 일단 제이가 한 번 성공했으니까 저건 그대로 그냥 먹게 한 번 놔두고 잠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잠깐 자리를 뺄게요 애기 애기 그만 자고 다녀 아떼 엄마 먹으니까 기분이가 좋았어? 우리 이번에는 까까로 한 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데이 어데이 강금 강금 하자 가자 아 이번에는 어디에 넣을까? 이 정도? 이 정도에다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 조금 넣고 자 그다음에 한 군데 더 한 이쯤에다가 사이드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정도 조금만 자 야 안돼 애기 이리와 우리 깎아먹자 이쁘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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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먹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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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세상에 이게 찾아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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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수사래 이쁘니 까까수사래 이쁘니 까까수사래 이쁘니 끝 이렇게 반칙을 쓰네 애기 한 번 찾아봐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와우 아이고 이뻐 세상에 그런데 우리 애기가 얼굴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네 세상에 우리 애기한테 상금을 줄게요 상금은 맛있는 사료예요 아이고 이뻐 호빵 말아줘 호빵 맛있는 사료로 챙겨줄게요 이쁜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나 퍼만 일로왔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쁜이 상이다 이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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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감사합니다.